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플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 저는 소울 또는 스피릿 그게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진짜 많은 분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스윙의 이 모양, 백스윙 어떻게 가고, 탑 어떻게 가고, 다운 어떻게 가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내가 이 스윙을 왜 해야 되는지 진짜 깊게 생각하면서 그때그때 집중하면서 하는 분들 진짜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골프를 못 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못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오늘 내용 진짜 무서울 거거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은 분들에게 진지하게 저희 채널 소개해 주시고요. 멤버십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끝내줍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무섭게 답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윙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백스윙? 좋죠. 다운스윙, 피니쉬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어떠한 스윙을 여러분들이 하건 간에 여러분들이 이 공을 어떻게든 타겟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노력, 이 내가 몸부림 또는 손부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겟 쪽으로 보내려고 하면 스윙 궤도가 완전히 일치돼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윙크도 나고 슬라이스도 나고 훅도 나고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진정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을 안 쓰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클럽 페이스의 스퀘어입니다. 스퀘어라는 건 여기에서 클럽 페이스의 리딩 엣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타겟이라고 하면 리딩 엣지하고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직각을 향하게 놓이면 이걸 스퀘어 페이스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드레스, 처음에 이 준비 동작을 취했을 때 항상 타겟 쪽으로 클럽 페이스를 맞춰놓는 건 내가 그쪽으로 어떻게든 쳐서 공을 앞으로 보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된 게 바로 이 셋업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스윙에 빠진단 말이에요. 제가 주화임마라고 무협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스윙을 한 다음에 정말 어떻게 하건가는 내가 정말 공에서만큼은 이 클럽 페이스가 직각으로 타겟을 보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점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들이 백스윙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코킹 어떻게 하세요? 다운스윙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저절로 스퀘어가 될 거라고 믿고 열심히 스윙 훈련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절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닙니다. 그러면 걸음걸이 보면 특별히 아주 튀는 동작이 아니면 그냥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데 그 걸음걸이가 다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 달라요.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형성이 될 정도로 걸음걸이는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죠. 그런데 스윙을 배울 때는요. 이 보편성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특정 모델적인 스윙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어떻게 가고 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치고 이 동작을 따라하려고 하는데 왜 보편성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은 특정 모델적인 모양을 따라하냐는 거죠. 거기에서 큰 접근의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어떠한 스윙이 이건 비슷하게 보일 때 스윙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임팩트 순간에 클럽 페이스를 그대로 직각으로 가져와서 공이 맞는 순간에는 최소한 타겟 쪽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 순간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갔을 때 코킹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끌고 내려오고 저는 맨날 슬라이스가 나요. 맨날 훅이 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막 슬라이스가 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회원님 알겠어요. 제가 회원님 슬라이스는 이해하는데 제가 특별한 기술을 레슨해 드리지 않을 테니까 한번 고치는 우리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회원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공이 왼쪽으로 날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 발을 막 이렇게 튼다거나 이런 거 말고 어떻게든 공을 왼쪽으로 보낼 페이스를 이렇게 해서 해도 좋으니까 왼쪽으로 날아가게 해보세요 하면 의외로 10명 중에 5명 이상은 그냥 왼쪽으로 공을 날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윙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스윙을 할 때마다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지니까 우측으로 날아갔던 걸 이제 스윙에 신경을 쓰지 않고 제가 숙제를 바꿔줬잖아요. 관점을 바꿨단 말이에요. 스윙 말고 어떻게든 왼쪽으로 날아가게 해보세요 하니까 스윙 모양이 아니라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무리수를 써서라도 왼쪽으로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슬라이스 난다고 해서 레슨 받으러 가요. 훅 난다고 해서 레슨 받으러 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공을 치는 이유는 스퀘어 페이스를 가급적 유지를 해서 공을 앞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 개몽 레슨이지 이거는 뭐 방법적인 레슨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왼손의 최초의 모양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드레스를 했을 때 딱 잡으면 이 왼손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안쪽으로 스트롱 그립으로 꺾여 있다거나 뉴트럴 그립으로 잡혀 있다거나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뉴트럴 그립을 기준으로 해서 이 손등과 클럽 페이스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대충 봐도 느낌은 오실 거예요. 스트롱 그립으로 잡게 되면 손등은 약간 위쪽을 보고 있지만 이 손에 쿵쿵 칠 수 있는 이 부분이 타겟 쪽을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스윙을 할 때 뭐 여기서 로테이션을 하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모양이 만들어진 얘들로 타겟으로 그냥 보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손 모양을 타겟 쪽으로 그대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여기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손목을 로테이션을 하고 어디서 릴리스를 하고 막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스윙은 보편적이면 돼요. 누가 봐도 너무 튀는 스윙이 아닌 정도면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뭐 왼쪽으로 날아갔어요? 우측으로 날아갔어요? 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 왼손의 역할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왼손등 왼손등이 약간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지만 공이 맞는 그 시점에서는 그 왼손등만 그 모양으로 지나가 주게 되면 물론 완벽하게 똑바로 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왼쪽으로 확 감기고 오른쪽으로 확 밀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또 이런 레슨 하면 그럼 왼손으로 치는 건가요? 오른손으로 치르기 않고 왼손으로 리드에서 치는 건가요? 그러면 오른손 놓고 치든가 뭐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복잡한 게 많아요. 그냥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휘두르지만 이 왼손등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스윙을 가서 이런 식으로 휘둘러서 공의 방향을 보장받겠다는 건데 뭐가 그렇게 복잡스럽습니까? 이거 그냥 개몽하는 형식으로 제가 레슨 드린 것 같죠? 마지막에 드린 이 왼손등의 역할 왼손등의 기능 이거 여러분의 골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발 스윙의 형태 누구한테 배워도 좋고 혼자 독하게도 좋아요. 스윙에 집중하지 말고 스윙은 어느 정도의 모양만 나오면 되니까 임팩트 순간에 최초의 세팅이 되었던 왼손등의 모양과 클럽페이스 모양 거의 일치라니까 그 모양대로 지나가려고 노력하는 노력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골프는 진짜 무섭게 발전할 겁니다. 이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레슨 무섭죠? 여러분들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무섭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저희 채널 소문 내주십시오. 멤버십 프로그램에 관심 가져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무서운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플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